장력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가고 싶어서 자세가 이렇게 변하고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 장력은 안녕하세요 4 5 5 6 4 5 5 6 5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. 저는 32살이고요. 지금 노래양지 내에 살고 있어요. 제 학력은 저는 프로그래머를 지금 하고 있고요. 웹 디자인, 웹 코딩 이런 일이 좀 하고 있어요. 제 삶의 모토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자거든요. 약간 그런 마인드여서 돌이켜보면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나요? 저는 여행 되게 좋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여행 단구. 가까이 있는 일본부터 대만. 20대 초반에는 유럽 여행을 좀 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공사장 노가다부터 편의점 알바, 택배 상하차, 학원 알바, 고깃집 서빙. 뭐 그런 것들. 뭐 학원에서나 애들 가르치고 이런 거. 어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강의 준비하고. 아 보조? 네 보조. 네 그런 알바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약간 지금 하는 거랑 좀 상관은 없으신? 아 지금 하는 일은 제가 한 2년 전에 바꿨고요. 지인 회사에 한 2년 정도 다녔었거든요. 근데 너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. 제 적성에. 그때는 무슨 일을 하셨던 거? 그전에는. 그때는 이제 사무 그냥 일이었어요. 사무직이었고요. 또 코딩을 배워보고 싶어서. 학원을 제가 그때부터. 서른 살이었죠. 그때부터 다니기를 시작했고. 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결정을 하는데. 제가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. 하나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일을 먼저 시작한 친구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. 제 학력은. 저는 지금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어요. 컴퓨터 하는 건가? 프로그래머. 네. 웹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해서. 웹사이트라이크 코딩하고. 이런 게 주로 해요. 제 삶의 모토가.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자. 이런 거거든요.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뭐 어떤.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. 어떤 나라 가보셨어요? 20대 초에는 유럽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. 돈이 많이 드니까.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노가다도 해봤고. 편의점 알바, 타건 알바도 해봤고요. 놀이공원 알바도. 되게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. 돈도 많이 필요했고.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또. 프로그래밍은 갑자기 왜 하게 되신 거예요? 뭔가 코딩 쪽 일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. 학원을 다니면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사실 그게 좀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1위반 영상 중에 부르는 거죠? 첫 번째 분들. 1그룹이. 앞쪽이. 1번. 첫 번째가 이제 고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딱. 그냥? 딱 얘기하고 나니까 뭔가 자세가 이렇게 변하고. 이제 머리를 만진다거나.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을 피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. 처음에 나왔던 남자분이. 학원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. 고졸 사원이. 학원에서 알바를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이라고 저는 느꼈어요. 학원에서 알바를 했을 때. 일단. 존중하는 눈빛을 좀 자극 본 것 같아요. 저는. 두 번째 나왔던 그룹이 해외 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고. 형이 얘기해서 그냥 당첨하는 느낌도 있고. 뭐랄까 뭔가 배우려는. 첫 번째는 그냥. 할 일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봤다 하면. 두 번째는 약간. 다양성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봤다. 약간 이런 느낌. 왜 하시게 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배정을 좀 더 이해하려는 이 그룹에서 이 남자분은 약간 아 니들 세상에 얘기구나 라고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답 영상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차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2살이고요 지금 노량진에 살고 있어요 제 학력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어 아우 학력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등을 피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존중하는 눈빛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훈훈훗을 잘 못한 거예요 진짜 기쁜 놈이 하던 분들 저는 한국인이라고 하고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당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되는 듯한 표현이 많아요 저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 학력은 3 beings 참여해 iron